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인 김주혜가 후계자 수업을 받고 있다고 국가정보원이 밝혔습니다. 국회 정보위의 비공개 현안 보고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국정원은 북한이 러시아의 노동자 송출을 준비하고 있다는 정황이나 수미테리 사건 관련 제도 개선안도 내놨습니다. 최지원 기자입니다. 김 위원장의 딸 김주혜는 그간 꾸준히 후계자로 지목돼 왔습니다. 하지만 국정원이 후계자 수업을 받고 있다고 단정적으로 밝힌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러면서 호칭이나 군사 경제 분야 활동에 등장하는 것 등을 근거로 후계자 구도가 굳어졌다고 전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국정원은 북러 정상회담 이후 북러 협력 후속 조치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건설, 임가공, 농업 분야 노동자 파견을 준비 중이라는 겁니다. 나선 지역의 관광도 4년 만에 재개돼 현재까지 300여 명이 북한을 관광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의 건강 상태와 관련해선 몸무게가 140kg에 달해 초고도 비만 상태로 심혈관 질환 위험군이라면서 기존 복용 약재가 아닌 다른 약재도 찾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전했습니다. 국정원은 최근 북한 전문가 수미테리가 외국인 대리인 등록법, 일명 파라법 위반으로 미국에서 기소된 데 대해서는 한미정보협력에 문제가 없고 한미동맹의 훼손도 일절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간첩죄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한국형 파라법을 제정하는 등 관련법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티비 최주환입니다. 연합뉴스티비 최주환